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받거나 그냥 한 일인데 칭찬을 듣거나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건 상상만 해도 설레죠 예상 못한 일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직업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기면 그 하루는 특별해집니다 하루 끝에 서프라이즈 김종민의 뮤이하이입니다 자우림의 Something Good로 4월 11일 화요일 뮤직하이 시작했고요 아까 제가 뮤이하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뮤직하이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딘딘씨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스페셜 DJ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또 이렇게 좀 문자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제 목소리가 나와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를 볼까요 7130님께서 종민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뮤이하이 괜찮아요 오늘 라디오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하나씨가 종민 DJ님 화이팅이에요 긴장 풀어요 사실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뮤이하이부터 틀려가지고 어미요일씨가 뮤이하이요? 시작부터 재밌게 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247님 종민님 나온다고 해서 골라 어플 깔았어요 오프닝 멘트를 읽으시는데 저까지 떨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채연지씨 헐 오늘 종민님 왜 이렇게 잘생... 어 지금 보고 계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제가 오늘 또 딘딘씨가 오늘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필 왜 저한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사실 이런 DJ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많이 긴장도 되고 그리고 좀 실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오늘 하루만큼만 특별한 하루가 되셔서 저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 저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곤리를 하는 무료입니다 예 오늘은 연사친이 있는 날이죠 뮤지카이의 남사친 비권씨와 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또 광고 아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갑니다 뮤지카이에서는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BBG 랩에서 마스크팩 비만 하나만 365 MC에서 허파고리 레깅스를 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니가 생각나는 밤 띵거받츄 친구가 밥을 먹자길래 나는 근처 식당에나 갈 줄 알았는데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예요 돈 좀 민나보다 하고 따라갔더니 글쎄 다 먹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 이건 너가 내는 거지? 잘 먹었어 띵거받츠유 뒤에 이어진 곡은 김종민의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요 김양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 내가 선택한 길 이 노래는 제가 사실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곡만 들으면 뭔가 에너지가 나왔었어요 런닝머지 뛰다가 지치잖아요 이 끝이 벼락 끝이어도 나는 가겠다 어떤 이런 좀 뭐라고 그러지 동기부여를 좀 많이 주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다가 리메이크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좀 힘내쓰는 바람에 한번 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원하는 식당에 가고 메뉴까지 친구가 다 골랐는데 결국 결제는 양희님이 했다고 합니다 예정이 없던 지치를 하는 바람에 걸어서 집까지 갔대요 아 이거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스스로 바보 같고 친구한테 당황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종민 DJ는 이런 상황에 따질 건 확실히 따지나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이게 솔직히 좀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례하게 대처할 때는 저는 이릅니다 무례한 사람한테 저는 따지진 않아요 따지진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리고 좀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는 그렇게 욕은 안 먹고 그리고 저는 피할 건 피하고 좀 이런 스타일인데 여러분은 또 어떤 스타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6735님 친구 진짜 열미워요 저는 억울해서 무조건 반반으로 내자고 해요 이렇게 그러셨고 임지선씨 보통은 먹자고 하는 사람이 돈 내잖아요 맞아요 원래 먹자고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건데 와가지고 돈 내고 가라고 한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사실 좀 삐질만 합니다 양희님 이게 쉽지 않았을 건데 잘 참으셨네요 그래도 집까지 걸어가서 좀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김양희님 제가 그 기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지수의 꽃 시우민 은하의 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수의 꽃 시우민 은하의 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배애이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기 평가하는 기분 크크 원래 이거 들으면서 자는데 집중하느라 잠 깨고 있어요 크크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셔야 될 시간이 있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셔야 되는데 집중이 있어서 이런 날도 없어서 스페셜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영민씨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종민영민 종민형님 진지하게 준비하시네요 이야 지금 저 진지합니다 하중수님 졸리시죠? 이야 딘딘 대단하네요 야 이걸 3년을 이렇게 이 시간 안에 항상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또 동생이지만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스페셜 DJ로 김종민씨가 진행한다는 기사를 읽고 혹시라도 딘딘보다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면 어쩌나 긴장하며 듣고 있어요 하지만 구간이 명간인 듯 역시 딘딘이 딱이네요 악플 아니에요 이거? 늦은 시간에 동생 대신 수고해주신 김종민씨에게 감사드리고요 뮤지컬의 애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야? 딘딘 엄마 김판래드림? 딘딘 어머니께서 지금 혹시 딘딘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에서 이런 걸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앉아보시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구간이 명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저는 아이브의 I am 카드의 Without you 듣고 2부 연사친 비건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난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만 딘딘의 뮤지컬 잠들기 아쉬운 밤에 딘딘의 뮤지컬 걱정 가득한 순간에 너라는 이야기 써내려가 지금부터 딘딘의 뮤지컬 지금부터 딘딘의 뮤지컬 와 오늘 솔로계의 대부 살아있는 전설 이 오신다고 하던데 진짜 떨린다 누가 내 얘기하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스럽지?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김중민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뮤와 공식 남사친 래퍼 비건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뵀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나 아주 옛날에 한번 뵌 것 같기도 하고요 낯이 있죠? 네네 저는 사실 선배님 너무 많이 뵈서 낯이 있습니다 저도 활동하다 보면 사실 말실 때가 있는데 사실 말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못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러세요? 아니 사실 연사친은 꽤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저 시작부터 함께 해서요 지금 2년 넘었으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어려워? 네 맞습니다 딘딘하고 같이 시작하신 거네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좋아요 아 이 시간에요? 저 이때 좀 활발한 시간이어가지고 네 잠을 잘 이 시간에는 늦게 잡니다 아 늦게 잠을 쉬는 거고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딘딘이 커플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타도 커플의 어떤 대명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좀 중도를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코너에서 오늘도 좀 중도를 좀 지켜주세요 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어떻게 커플 타도신가요? 아 저는 아니요 저는 커플을 지지합니다 아 그럼 오늘은 약간 조금 더 따뜻하게 평소와 다르게 약간 따뜻한 쪽에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 좋습니다 제가 있었던 얘기들이나 뭐 이런 경험담들 네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다 했어요 제가 한평생 있는 모든 어떤 연애설을 여기서 다 풀었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오늘 선배님의 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뭐 제가 온다고 소식을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연사친 앞으로 좀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장세정님이 비건 씨가 선생님이고 정민님이 학생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인생의 어떤 짬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뭐야 또 이건 내가 누가 봤던 이건 알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맞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민님 딘딘 돋보이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작가님이 김매니저님이 보내주셨다고 매니저님이 감사합니다 684님이 비건 님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다행입니다 저는 선배님 믿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또 1048님께서 연사친의 종민님이라 오늘 연애 조언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한번 오늘 연사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시크릿보이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짧은 문자고요 우리 비건 씨가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비건 씨는 비밀 연애인데요 뭐가 허술했던 건지 항상 걸리더라고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친은 누나들한테 죽어도 들키기 싫습니다 두 분은 그래도 연애인이니까 몰래 연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들키고 연애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시크릿보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안 들키고 연애하는 방법 비건 씨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누가 옆에서 관심을 갖고 자꾸 연애에 대해서 누가 캐물고 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비밀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연애예요? 저는 연애를 하면 그냥 그렇게 뭐 대놓고 네 뭐 일부러 티를 내지는 않지만 저는 숨기거나 하지 않아요 오 쿨하게 그냥 누가 막 계속 근데 캐묻거나 어때? 뭐 그 여자친구 어때? 막 묻고 그러면 어떡해요? 뭐 왜 묻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짜증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내 커플에? 나의 여자친구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밀 연애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연애하면 좀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게 전적도 있으시고 전적도 있으시고 아이 잘하시네요 사실 티를 내지는 않지만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안 하는데 눈에 하트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이 사랑하는 거는 너무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 3대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게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연애하는 거 남 연애하는 거 구경하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원래 그냥 좀 보여지는 대로 그냥 놔두는 스타일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만약에 비밀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족들한테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나들한테 숨겨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진짜 쉽지 않겠는데 그러려면 나는 나 같으면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계속 피해 다닌 거지 계속 피해 다닌다 한 집에 살아도 아 또 그럴 수가 있구나 누나들이 너무 취미래요 보니까 핸드폰까지 보는 그거면 남의 핸드폰까지 보는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때 오히려 더 그냥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해서 만난다 만난다 나 너무 사랑한다 그냥 아예 오픈하면 아예 안 물어보지 않을까요? 너무 명쾌하다 그렇죠? 그냥 내가 다 말해버리는 거죠 하루부터 열까지 나 이랬어 이랬어 이렇게 만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볼 것도 없고 그렇죠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게요 굉장히 명쾌한 어떤 그걸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100% 안 들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안 들키려고 하는 만큼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저도 선배님 말처럼 그냥 확 그냥 말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연애하거나 그러면 신지씨한테 많이 들게요 어떻게 보면 또 누나 누나 같은 역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뀐대요 그렇게 아 그래서 말투부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고 이런 게 좀 잘 걸리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피곤식으로 잘 사실 안 걸리신 저는 그렇게 막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평소랑 평소에 하트가 몰라요 제가 저를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조민님은 확실히 요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요즘이요? 네 뭐 왔다 갔다 하고 항상 뭐 그렇죠 약간 이렇게 눈이 마름모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마름모 썸 썸인 겁니다 약간 뭔가 마름모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름모 아유 두가씨는 뭐 지금 잘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아직 뭐 없네요 신호가 지금 딘딘씨하고도 동가 네 맞습니다 네 91년생입니다 아 지금 한참 막 그래야 될 나이인데 연애를 많이 하고 해야 될 나이인데 못하고 있어요 잘 안되네요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셔 그거 연애하실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몰래 연애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애 중인 걸 들키거나 싫어서 써먹은 방법 중에 이건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하면 100% 들킨다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이렇게 저희 뭐 빌리오 코스틱 보내주시고 네 일소득하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듣고 오겠습니다 예쁜 두 눈 가득 웃는 그대 처음 그날도 그대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네 좋습니다 몰래 연애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일단 빈원 씨부터 한번 소개해주세요 9234님이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아 커피 땡긴다 하면 몇 층 계단에서 보자는 신어죠 아 암호를 만들어라 좋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어떤 암호를 만들어봐 근데 이게 안 들키는 예를 들어 사내여애 같은 거 했을 때 그럴 때 완전 꿀팁이겠죠 그렇겠죠 어 커피 땡긴다 그러면 한번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이제 만나면 기분이 좀 그러네 좋다 약간 설레하시는 것 같은데 설렙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784 하나님이 엄마한테 안 들키는 법 공유요 일단 이성친구 얘기를 안 해야 합니다 동성친구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름만 파세요 한 사람이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딘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나 딘딘이랑 도석씨가 딘딘이랑 알바가 딘딘이랑 제주도 가려고 이러면서 한 친구만 계속 우려먹으면 돼요 아 약간 절친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계속 어 괜찮은 마음을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별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보통 이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어디 여자친구가 없을 때 딘딘이랑 어디 가 딘딘이랑 어디 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성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오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럼 제주도까지 갈 수 있고 그렇죠 오 친구랑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 괜찮은데 이거 자 다음 거 네 맞주님께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부터 바꾼다 아 일광수산이나 뭐 김기자님 금호동 세탁소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금호동 세탁소에서 너무 하트가 많이 오거나 세탁소 일광수산에서 사랑해 뭐 약간 이런 경우는 조금 조금 예 갑자기 그 거기서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조금 큰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주라는 분이 김매니저라는 분인데요 저 뒤에 계시거든요 저기 아 저분 하여튼 아 아니 저한테 이게 밖에 계시는데 이제 박카스를 주시더라고요 12시에 밤 12시에 잠자지 말라고 잠자지 말라고 주시달라고 좋습니다 자 익명으로 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사내 연예 중입니다 저희는 지하철 타는 시간을 딱 정해놔요 7시 37분 신길행 열차 7-3 플랫폼에서 만나자고 하고 출근 데이트하고요 퇴근할 땐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퇴근합니다 아직 안 들켰어요 와 근데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비밀로 만나야 할 그게 상황이 맞나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뭔가 비밀로 만나야 되나? 이게 괜히 괜히 들키면은 껄끈한 것들 많고 항상 물어볼 때 계속 물어보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사내 연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내 연예하면은 야 걔 어떻게 막 무슨 막 얘기해라 또 막 뭐 했어 그러니까요 너무 피곤한 일이 많아지 나 중에 심지어 헤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구나 조금 다음을 위해서 조금 나 등겨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거 8301님이 만약 사내 연예를 하신다면 회식 조심하세요 술 취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회식 때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가까이 앉아있다가 술 취하면 둘만 있을 때 하던 버릇이 나도 모르게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회식 때 남친 입에 묻은 거 손으로 떼어주다가 걸렸잖아요 대박이다 야 그러겠다 섬뜩하다 근데 술 취해서 술 취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깨동물을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평소에는 뭐 한마디도 안하는 애들끼리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어 뭐야 너는 뭐 언제 그렇게 친했냐 이런 반응일 수도 있을 테고 오 괜찮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없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 비밀로 하는 타입이 없어서 오히려 형님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비밀로 전적도 좀 있으시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아는 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최대한 네 티날까봐 티날 그런 여지를 그냥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티를 안 내도 되게 성운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럴 수 있죠 너무 심하게 티를 안 내면 또 또 이게 아까 둘만 있을 때 너무 심하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괜히 다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최대한 머리 떨어집니다 최대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또 하나 5193님이 수상하다 너네 둘이 사기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끝까지 잡아떼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잡아떼야 의심을 거둘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잡아떼라 이게 떠보기 떠보는 거를 끝까지 내가 이제 버티고 있어야 의심이 거둬진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9552님 몰래 연애할 때 안 걸리는 데이트 장소 알려드릴게요 박하선 씨랑 유수영 씨가 자주 하는 데이트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등산데이트입니다 등산복 입고 선글라스 입히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저는 등산데이트 해보셨나요? 저 해보긴 했는데 이게 약간 그 느낌 많으시나보다 약간 한사랑사랑캐 느낌으로 선글라스랑 마스크랑 딱 쓰고 모자도 쓰고 이거 해보셨어요? 등산데이트 해봤죠 어디 산 저기 뭐 북한산 북한산 갔다 오고 했었죠 저는 사안은 힘들어가지고 안 올라갔거든요 사안은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좀 없을대로 드라이브나 드라이브 좋죠 그냥 한강 같은데 마스크 쓰고 먼지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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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세먼지 실제로 심하기도 하고 심하기도 하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 편하죠 혹시 비겁지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어요? 사람 없는 데 있어요 사람 없는 데 그런 약간 가지 않을 것 같은 장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데서 완전 안 하탄 장소를 골라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딜 가도 카페도 있고 밥집도 있고 술집도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로 입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좀 사람 없는 곳에 딱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다 있고 상권이 죽은 곳 상권이 죽은 곳을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렇죠 상권이 죽은 곳에 사람들 많이 없는 곳으로 그렇죠 그렇죠 꿀팁입니다 보통은 상권이 살아있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맞아요 핫한 데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상권이 죽은 곳 제일 쿨한 쪽으로 제일 핫하지 않은 곳 끝쪽으로 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가시면 비거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6560님 옷을 두 번씩 싸들고 다니세요 일단 안 걸리게 하는 집이나 직장에서는 최대한 후지근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저게 애인이 있으면 저 따위로 옷을 입고 다닐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갑자기 예쁜 옷 입고 오거나 멋있게 입고 오면 너 뭐야 뭐 있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 사랑하냐 근데 이제 반대로 완전 후중을 하게 가버리면 쟤 아예 연애 생각이 없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괜찮은 거 하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애인한테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거는 좀 의심은 안 살 수 있겠지만 그렇죠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히 하셔야 된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486님께서 2486님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문자로 하라고 하고 다 하고 나면 다 지우고 휴지통까지 비워요 와 이건 진짜 치밀하다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힘들어요 비밀로 연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8572님이 몰래 연애할 때 누가 떠보면 오히려 우리 둘 어울려? 한번 사귀어볼까? 와 이렇게 역으로 가면 의심을 피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거 좋다 당황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어때요? 데이트 한번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쟤네 사귀지는 않나 보다 얼굴을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대담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어울려 이거를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본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해버리는 방법으로 다음 것도 한번 1400님께서 사람들 보니까 사진첩 때문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인과 셀카 찍는 핸드폰이 따로 와 이제 비밀 연애를 하려면 핸드폰까지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이다 비밀 연애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게 다 추억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우리 막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셀카 찍는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핸드폰에는 오롯이 내 여자친구와의 추억 가득한 거 낭만 있다 그리고 평생 가져가면 간직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다면 그렇죠 그렇죠 결혼까지 가시고 뭐 이렇게 한다면 하면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앨범이 따로 필요하겠는데요 그냥 핸드폰은 핸드폰 앨범이니까 이것도 괜찮고 또 0183님이 회사에서 누구를 더 편애하거나 애인을 애인의 칭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애인이 상사한테 혼나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가 사귀는 줄 몰랐어요 대신 여친도 저랑 말을 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또 약간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네는 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냐 약간 이렇게 너 평생 그렇게 되게 말 잘하는 애인데 그렇죠 왜 쟤랑만 말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정말 서운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말 안 해서 위로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서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 주세요 희아님이 저는 학교 의학 해부학실에서 실습하며 데이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연애하는지 모르더라고요 해부학실까지 들어가면 해부학실 개구리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구리 그렇게 하면서 싹 튀우는 거죠 그건 진짜 의심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데이트할 거라고 상상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걸 다 권하윤 님이 그냥 연애를 하지 말자 사실 연사친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거면 하지 말자 연애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게 쉽지 않네요 몰래 연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몰래 연애는 방법 문자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비건 한요한의 빛 라스 여자아이들 미연의 봄노래 듣고 산부로 들어오겠습니다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직하이 김종민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김종민입니다 비건 씨와 함께 연사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자 한 통이 막았어요 어디에 내놔도 불안한 우리 김종민 단독생방 불안불안하네요 유유 그러니 옆에 제가 있어야겠죠 누구야 딘뮤화 이름 별로네요 김종민 김희철의 뮤직하이 딘딘 DJ는 그만하라 쌍김무하로 가시죠 나랑 2DJ 가자 희철이가 듣고 있나봐요 듣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비건이랑 하고 있어 안자고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한 시간 정도 해봤는데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제가 뭐하고 있는지 사실 멍합니다 대화하는 것 같고 비건이랑 와가지고 대화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오늘 또 사연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긴 사연이에요 긴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30대 남성분 사연이고요 강수원님이 보내주셨어요 비건 씨가 읽어주시면 제가 상대역을 하겠습니다 제겐 친한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 곧 부록을 바라보는데요 아직 혼자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자꾸 제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합니다 야 수원아 나 진짜 미치도 이러고 어렵다 너만 연애하냐 어? 나도 좀 어? 여소 좀 해주라 이 형 좀 살려주라 좀 아 우리 형 기다려봐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볼게요 오 역시 너밖에 없어 어? 나 올해 신랑 입장 할 수 있는 거지? 형이 너무 간절하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좋은 여성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저곳 소소문한 끝에 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성분을 찾았어요 형 이 누나 어때요?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변호사래요 변호사 와 진짜? 너 여태 이런 사람을 숨기고 있었어? 와 너무 좋다 딱 좋아 근데 사진 보니까 좀 커보이는데 키가 몇이야? 야 형 놀라지마 170이야? 심지어 미스코리아도 나갈뻔했다니까 와 수원아 내가 180이 안 되잖냐 어 그래서 너무 크면 좀 그런데 난 좀 아담한 게 좀 좋은데 아 그래? 좀 귀엽고 청순하고 뭐 이런 느낌 알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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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딱 기다려봐요 형 이 누님이 형이면 오케이 형이면 이거 100% 소개 받는다고 할 것 같아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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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분 어때? 응? 큐티 청순 섹시 다 있지? 이거 심지어 패션 사업을 하셔 와 대박 좋거든? 아 진짜 딱 내 스타일인데 완전 스타일이지 어 근데 나도 좀 사업을 하니까 둘 다 사업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아 둘 다 망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은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안 그럴까? 아 형 근데 그건 아직 일이잖아 일단 한번 만나봐 택 수원아 급할수록 천천히 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형은 많이 늦어서 신중해야 돼요 다시 알아봐줘라 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네 번이나 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개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 형이 아직 안급해서 그렇구나 이러고 말겠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강수원 소개는 알아봤어? 형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야? 야 형 좀 살려주라 좀 어? 아 진짜 외로워 죽어가지고 하세 아니 툭 까놓고 말해서 자꾸 외롭다 미치겠다 하는데 아니 제가 더 미칠 지경입니다 제 생각엔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한시가 급하다면서 왜 자꾸 재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급한 사람은 안 이루어잖아요 지긋지긋하네요 도대체 이 형을 어떻게 구제해줘야 하나요? 네 아 강수원님의 사연이었고요 외롭다 외롭다 하시면서 네 네 뭐 들어오는 소개가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죠? 그러게요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원시 입사장에서는 좀 되게 굉장히 좀 재는 것처럼 네 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자기는 선심 써서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그렇죠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와 어때요? 보실 때는 그냥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확실히 좀 덜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람이 급하면 절대 이렇게 다 잴 수 없어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네 포기할 거 포기하기 마련했는데 근데 그냥 지금 좀 깨병을 부리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게요 아니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한 걸 수도 있어요 신중하다고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나이가 나이가 좀 40대가 되어가면 아니 근데 지금 찾고 계신 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은데 심지어 본인은 완벽한가? 그렇지도 않을 거면 아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본인을 봐야 됩니다 그거 좋겠네요 굉장히 약간 그렇게 신중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재는 건지 잘 모르겠고 듣기로는 비구원 씨를 좀 소개팅도 몇 번 해봤다고 전 최근에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요? 굉장히 많이 받았고 연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어디고 재고 그런 건 아니죠? 방금 그런 듯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내 사연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중하시죠? 네 저 좀 그런 타입이긴 한데 네 그럼 소개팅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면 좀 많이 나가시는 편이에요? 무조건 나가요? 네 저는 나가봤어요 원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다가 그래서 연애를 못하나 하고 나가봤는데 저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 지금 안급하구나 아 아 나 외로워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또 막 재개되고 그래서 나 지금 안급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지금 괜찮아요? 안급해요? 외롭긴 해요 이 사연이네 이게 그렇다니까요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나가네 이거 그러면은 뭐 선배님도 혹시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소개팅을 해본다 예전에는 소개팅을 좀 받으면 좀 민망했어요 받으면 막 어색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시간되면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색할 필요가 없다 어색하더라도 보자 보자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도 많이 했던 것도 네네네 혹시 모르지 않나 그거 때문에 좀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셨구나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좀 권연할 걸 하고 컨트롤하는 게 또 필요하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소개 받기 전에 좀 어떻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오히려 전에는 신중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사야 합니다 아 만나서 만나서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 편이고 어떤 점을? 그 전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 대화할 때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가고 나 그 말 그 얘기 알아 알죠 알죠 느낌인데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약간 이런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느낌 좋다고 하면 아 너무 뭐 젠다고 이런 데 생각하는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수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영혼과 영혼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나면 놀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잘 맞지? 그리고 상대방도 너가 말할 때도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데 막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 그렇겠네요 그 느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배님은 아직 못 찾으신 거죠? 저요? 저는 뭐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 뭐 찾았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저것 따져보는 게 좀 많아지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옛날 어렸을 때랑 그냥 막 만나보고 이게 아니라 괜히 이런 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애할 때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러니까 헤어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데이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만 안 맞아도 바로 그냥 아니면 딱 끊어내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난 데이터가 막 쌓여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선배님 혹시 그러면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거나 이성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것만큼은 좀 맞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네 그런 거라든지 좀 막 목소리가 막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독특하네요 뭐라고 하면 혼나는 것 같고 이게 데이터가 쌓여서 소리 지르고 막 약간 PTSD 어떤 영향인가요? 어떤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약간 혹시 항상 혼나와가지고 혼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좀 위로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신지 선배님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게 말하긴 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매니저분도 연애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핑크빛 정말 밖에서 또 하트를 또 그려주시고 계시는데 여유로운 표정으로 정말 부럽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매니저님이에요 너와 달라라고 너와 달라라 너와 달라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났어요 나는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거만큼은 꼭 뭐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형님이 그런 거에 완전 충족이 됐다거나 그런 면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본심이 그래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 숨기고 있다 잘 숨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상이 저도 처음 뵀거든요 선배님도 매니저 선배님도 네 매니저 선배님도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눈빛이 뭔가 사실 제가 뭐 여자는 아니지만 내가 여자라면 이게 약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든든한 게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런 뭘 포근한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눈빛이 있으시더라고요 포인트가 좀 있을 거예요 사랑받을 얼마나 그러니까요 다행히 혹시 뭐 주변에는 좀 이러신 분들 이렇게 좀 계세요 저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저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왜 이러는지 내가 너무 외로운데 왜 이렇게 재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도 뭐 이 얘기 외롭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걸 좀 알겠지만 그 형님의 마음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사연자분한테 공감 안 해주고 자꾸 그분한테 공감 해주는데 제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단칼에 말해줘야 돼 너는 지금 연애할 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막 외로워가지고 깨병 부리면서 잴 거 다 재고 너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그렇지 시간이 더 지나서 너가 뭔가 조금 더 동그래진다거나 아니면 너가 진짜 급해져가지고 어떤 그런 걸 포기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 생각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람한테 타이밍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듣는데 좀 스태스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생분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왜냐면은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재고 있는지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따끔하게 말해줘야 돼 아예 그냥 형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진짜 타이밍 오면 얘기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수원님 이제 사실 이제 뭐 소개시켜주실 사람도 이제 없는 것 같고 이제 다 4명이면은 진짜 많이 한 거예요 탈탈털리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 지인 4명을 소개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야 또 사연 듣고 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 1002님이 네 결혼 정보에 사소개해주세요 이거는 결혼 정보에서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해도 안 됩니다 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는 좀 편하겠네요 그래도 1위니까 돈을 받고 또 다른 거 네 이성경님께서 이 사람은 안 급한 게 맞아요 외롭다 미치겠다는 말버릇이죠 급하면 일단 만나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거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일단 만나본 다음에 아 맞았네 안 맞았네 그때 얘기하지 시작하지 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레몬향기님이 저렇게 따지는 정도라면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편한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이란 말이죠 저도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혼자 알아서 연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라뜨니까 네 이런 사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도와야 된다 그냥 두는 게 알아서 그냥 자기가 찾아서 뭐 그렇게요 급하면 뭐 자기가 하겠지 자기가 하죠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 귀로 마이크를 통해서 급한 거 알아서 하겠지 맞아요 이게 아 이게 아 수마님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을 것 같아요 형님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신현목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듣고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듣고 왔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익명님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성분 사연이고요 이번 사연도 비건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돌싱이 됐어요 요새는 돌싱도 흔해서 돌싱끼리만 할 수 있는 채팅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주고받은 남자가 있어요 BOD 맑은님 안녕하세요 신사의 품격입니다 푸사가 딱 제 스타일이십니다 대화 가능할까요? 신사의 품격 이라는 이 남자의 이름은 김종민 한 번 다녀왔다기엔 믿기기 힘든 헌칠함과 유머러스함까지 갖추고 있었죠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오프라인으로도 몇 번 만났어요 빅수씨 그대가 나와 같은 아픔도 겪어봤고 그래서 나는 그대가 자꾸 신경 쓰여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자 제게 이런 말도 했기에 분명 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전 우연히 본 그의 핸드폰에서 돌싱 채팅방 알람이 계속 뜨더라고요 바로 따져서 물어봤죠 종민씨 나 말고 채팅방에서 다른 여자랑도 연락해? 어? 뭐 뭐 가까? 아니 나는 종민씨랑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채팅앱은 지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나 그냥 혼자 착각했던 거야? 빅순씨 연애 하루 이틀 해? 나야 빅순씨 좋지 좋아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당장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벌써부터 사생활 터치? 아이고 나 좀 그러네 제가 너무 앞서간 건가요? 저는 비슷한 일을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잘 통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배신감과 불신만 커져갑니다 내가 돌싱이라서 그런가 하는 자책도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 돌싱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익명님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아 우리가 한번 다녀오신 분들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돌싱 채팅? 오 깜짝 놀랐어요 돌싱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앱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어플들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있어요 아 그래요?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게 가입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어가지고 요즘은 되게 또 많이 쓴다고들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근데 비거시는 앱으로 만나는 건 괜찮다고 해서 딘디는 절대 안된다 약간 별로다 살짝 별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야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저는 데이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있다면 요즘은 있어요 그러면 좀 뭐 만나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좀 밝은 데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밝은 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인증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최대한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오프라인은 또 모르죠 아 아 그래도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좀 딘딘이 이런 앱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말리... 저는 근데 이런 앱으로 만나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주의여가지고 저는 뭐 오히려 만나봐 뭐 어때 뭐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굉장히 좀 불이하시네요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제가 여기 코너에서도 제가 약간 아메리칸 보이를 맡고 있고 딘딘이 유교 보이를 맡고 있고 아 유교 보이... 혹시 선배님은 약간 둘 중에 고르라면 어디 쪽이세요? 아... 네... 마음은 네... 유교인데 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았어 아메리칸을 이해하려고 한다? 네... 연사친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 공개했어요? 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와... 갈게요 하나 둘 셋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오... 딘딘도 없다거든요 저는 있다고 딘딘이 그냥 죽어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신지 씨랑 저랑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친구시잖아요 친구예요? 친구 아니세요? 가족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맞네요 가족이네 그쪽은 진짜 신지 씨는 뭐 가족이고 따로 여사친은 없으시고요? 있어요 근데 만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러세요? 통화는 이제 가끔 이제 하죠 근데 그러면 또 친구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친구인데 동갑인데 만나지 않고 네 만나지는 않고 그냥 뭐 가끔 이제 안부문자 정도? 네 그 정도가 공식 질문이 있었어요? 오... 진짜요? 오... 좋습니다 또 뭐 사연이 또 하나 왔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어... 하경미님이 이 사연을 김매니저님이 직접 변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라에 한번 나와주세요 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거는 왜 이분이 나오지 어떻게 뭐 김매니저님 김매니저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괜찮으세요? 매니저님? 네 네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아들하고 이 사연이 김매니저 사연이라고 어... 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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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되나? 괜찮으세요? 형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매니저님 괜찮아요? 아... 아... 참... 매니저님 그... 어... 이 사연이... 어... 문자로... 네 분량 좀 만들려고 네 네 이거 매니저님 사연이에요? 어... 제 사연... 네 제가 직접 문자를 썼습니다 아...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잠깐만 저 뒤통수만 나오나요? 저 보이는 라디오인데 네 뒤로 나오네요 옆에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 김종민 DJ님 일일 매니저 예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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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 사연 들으셨나요? 아... 요거는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사실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요거를 밝히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정말입니까? 익명이라고 익명이 뭔지 아세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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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요 이름이 없다 익명 아... 그 익명이에요? 예예예 익명이라는 분인지 혹시 아신 거예요? 뭐 김익명인지 알았어요? 김익명씨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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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연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사연이거든요 아... 제 거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보냈거든요 아... 그 사연은 아닙니다 그 사연은 아니고 아... 저 채택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요 요 사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아... 깜짝 놀랐네요 저 진짜 선배님 이거 보내진 줄 알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도리싱 채팅 앱에서 네네 만난 상대분과 고민 때문에 보내주신 사연 아... 방금 읽은 거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밖에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아는데 어떤 걸... 왜냐하면 돌싱이잖아요 제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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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돌싱은 돌싱 마음을 아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게시판에 아까 난리가 났어요 제가 고릴라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돌싱 비하 발언을 많이... 전체적인 돌싱을 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남자분이 제가 봐도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여기서 사연에서 보시면은 돌싱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돌싱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맞아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 연인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좀 그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면 아니... 뒤에서 찌불러다가 네... 어떠세요? 뭐가요? 저는... 돌싱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돌싱으로서 최고의 연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돌싱도... 성공 사례 좋은 사람이 있고 감 있는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사실 맞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연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죽어만은 문자나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썸 타는 거에 전형적인... 완전 썸이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안 되죠 그 남자분이 그렇지 약간 뉘앙스로 이렇게 풍겨놓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다 아 이거는... 열이 하루 이틀에? 이거는... 이거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 선수인 거죠 하남자입니다 하남자 요즘 이런 사람들 하남자라고 하남자? 네 하남자 상남자가 아니고 하남자 나이가... 저 33살입니다 그럼 아직 MZ네 네 MZ네 김대미나 동간입니다 좋구나 하남자 하남자 완전 하남자예요 하남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잉명님이 뭔가 죄책감을 가진 것 하거나 의지소침해지거나 이러시지 않아서 그럼요 남자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네 와 근데 잉명님이 그 어떤 대화를 해서 거의 마음을 거의 주셨다는 거 네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몇 번 만나기도 하셨대요 만나기도 하셨대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약간 즐거운 사람을 좋아하나보다 이명님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좀 매력을 느끼고 저는 돌싱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 어플입니다 선배님 어플 어플 사이트 사이트 무슨 사이트를 보고 싶어요 요즘 나온우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사이트는 요즘 사이트에서 채팅이 많아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 접속 옛날 사람이라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완전 X세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그러면 잉명님은 그 이상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때 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돌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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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아 좀 여러 가지 취미나 네 기호가 좀 맞는 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지금 연애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민이하고 어떤 뭐 이런 취미나 이런 게 너무 맞아요 아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해 아 뭐 사랑도 사랑이지만 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그쪽에서 따라하고 그쪽이 좋아하는 걸 내가 따라하고 뭐 좋아 뭐 따라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사실 강아지를 그렇게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지민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거의 내 새끼가 됐어요 완전히 오 희한하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익명님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남자 음 그거부터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침이나 이런 게 같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단 말일 수도 있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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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게 같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명쾌한 답을 또 주시네요 오 근데 준호 형이 강아지를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저 강아지 유치원 하원도 시킵니다 와 정말 내 새끼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일 스케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희 씨한테 아 정말 네 또 익명님이 또 이게 저희 얘기를 좀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 김준호 씨도 지금 연애 중이시잖아요 네 연애 코너에 나왔으니까 혹시 뭐 고민거리 좀 같은 건 없어요 저희가 해결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뭐 이게 말할 수 있나 근데 그래요 고민거리나 혹시 고민거리야 뭐 그 사람들 많이 또 아시고 하니까 뮤직하이에 매주 해도 사연은 많은데 네 그냥 고민거리 그냥 뭐 고민거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네 취미가 맞아서 기호가 맞아서 지금 연애 너무 행복한데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개그 커플 아닙니까 네 네 저도 이제 27년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 조랑이 조랑이 조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조랑이 왜 여자로 바뀌어 네 조금 더 센 개그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캠핑을 이제 우리 토랑님께서 좋아해서 네 캠핑을 이제 갔어요 네 뭐 인균의 커플하고도 가고 많이 갔는데 네 이제 지민이가 원래 옆 이 캠핑에서 이제 술을 내가 더 잘 마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먼저 이제 들어가서 잔다고 해서 어 그래요 들어가서 자세요 나는 그러면 뭐 술 그렇죠 더 마시고 근데 옆에 물을 항상 한 병을 놓고 자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마시니까 내가 그걸 대충 알아서 잘 때 몰래 소주를 거기다가 한 병을 다 넣어놨어 하하하하 근데 내가 옆 텐트에 있는데 갑자기 새벽 한 3시에 이야아아아아 하면서 우웨웨 오바이차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 이거 진짜 혼날만 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날만 했다 혼날만 했다 이거 1박 2일에서 하면 대박이 아니야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 정도면은 잠깐 화를 내고 좀 이따 풀어줘야 되는데 지저비죠 하루 종일 그냥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2박 2일이면 너무 웃긴데 개그맨 커플 아닙니까 이 정도도 약간 좀 넘어가는 어떤 아메리칸식 개그 약간 좀 뭔가 좀 이래야 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여자로 돌변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를 야 이거는 비건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건씨도 지금 굉장히 프리한 아메리카 스타일인데 저 완전 아메리카 스타일이거든요 저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 잠깐 짜증나는데 잠깐 짜증나는데 1박 2일에서 하면 너무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연인끼리 같이 캠핑 가가지고 어떤 그런 오붓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소주를 옆에 누가 하는 거나 나중에 써먹지마 누가 이걸 써먹어요 악 써먹어요 써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와 이거는 진짜 이하루님께서 이건 혼내야지 네 또 박지민님께서 등짝 맞아야 된다고 하아 지금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이상경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지금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상경님이 사생활에서도 왜 일을 하려고 하시냐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일이 아니고 온과 사로 구분했어요 아니 평상시에 재밌어야 개그맨 커플이죠 뭐 방송은 카메라 있다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지민이도 결국엔 좋아해요 아 그래 결국엔요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푸셨어요 근데 그때 어 그때 많이 삐셨다면요 다 한 하루 정도 갔던 것 같은데 하루 많이 가셨다 응 하루는 갔는데 아무튼 내가 뭐 내가 머리를 풀었더라 무릎 꿇었어요? 아니 아니 나중에는 웃겼어 라고 했어 풀리긴 풀렸는데 웃기긴 했어 이렇게 아 근데 조금 오래가서 그때 잠깐이면 삐지고 말아야 되는데 오래가서 깜짝 놀랐어 진짜 천사다 천사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존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존과 또 개그맨 커플로서의 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배님께서 조금 잘 지켜주시면은 그런 트러블 없이 그렇죠 재미있게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을 잘 지키면서 좀 이때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소주 놓는 거는 웃기가 웃기긴 한데 웃기긴 한데 웃기긴 한데 진짜 웃기긴 해요 새벽 3시에 으악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진짜 그 비명소리와 함께 우악과 함께 웩소리도 났어 으악 웩 아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니까 험날만해 그래요 아 정말 아 정말 웃긴다 양양님께서 개그맨 커플이기 전에 남녀 사이입니다 네 연인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셨습니다 아 그럼 거기다가 뭘 건강금류를 넣었어야 돼 아니 왜 넣어요 거기다가 왜 넣어요 그냥 물 두면 되죠 아 그냥 놔둬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도 웃었으면 많이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네 역시 개그맨 커플이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진호씨의 사연을 끝으로 오늘 연사친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아 끝났어요? 네 왜요? 뒤에 또 코너가 남아있어요 아 코너가 있구나 이 연사칭 코너가 이제 아니 방금 씨 가면 안 되는데 저요? 저는 갑니다 저 가요? 가면 안 돼 왜요? 저는 이제 끝나고 저는 원래 가요 혼자 할 때보다 너무 자연스러워 둘이 대화하는 게 필요하시면 있는데 원래는 저는 갑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저는 가는 있는데 일단 노래 노래 들으면서 제가 항상 회의를 한번 해봐요 네 일단 마무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비건 씨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함께 했었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제 조언이 어땠나요? 좀 저는 저 딘딘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딘딘이 저 맨날 무시했거든요 왜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저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와 딘딘 너무 잘했고 근데 대신에 선배님은 조민 선배님은 또 선배님만의 매력이 있었던 그렇지 그렇지 뭐라니까 보는 시각이 딘딘이 사실 때가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네 선배님은 엄청 퓨어하게 엄청 퓨어하게 엄청 퓨어하게 사건을 봐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이런 부분이 연사친 사상 역대급으로 따뜻하지 않았나 너무 시절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 시절해요? 네 딘딘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안 불렀거래요 일부러 절대 안 불러요 딱 싫어합니다 그런거 정말 비건 씨 때문에 제가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6735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비건 님 오늘 출연료 두 배로 줘야 할 거 아닌가 됐다고 됐습니다 두 배라도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저는 장범준의 홍대와 건대 사이 정진은의 파도가 불러주던 노래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제 추천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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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평화롭게 오늘 밤은 울지 않게 아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살며시 웃으며 잠들기 편히 쉬게 수고하셨습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김종민의 뮤직하이 오늘 제 추천곡은요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와서 추천 이유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네 아 우리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제가 이 노래를 또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굉장히 많은 곡을 사실 노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곡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사랑을 많이 해줄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왜 이 노래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더니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고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너무 신기하게 좀 들었었거든요 어 또 그 첫 번 첫 소절에 저 우연히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또 여기 9203님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항상 나오는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묘진님이 종민님 첫 소절 라이브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 라이브 이 새벽에 뭐 가끔 이제 라이브 많이는 이 새벽에 안 해봤는데 살짝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네 새벽이라 좀 목이 좀 아니 안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옛날 생각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면서 좀 들으시라고 우리의 꿈 들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연주님이 신청하신 손디아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스피디아의 파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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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디 든딘 추억 하나 만들고 가서 저도 좋은 것 같고 우리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들 딘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을텐데 많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끝말을 딘딘이 빠이로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성신경씨 같은 경우는 잘자요. 뭐 이런게 있는데 뭐랄까 고민을 또 하다가 또 우리 태균형께서 추천해 주신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딘딘이 노래 마지막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자 이게 일부러 그런거에요. 아 아주 그냥 독합니다. 영어로 해놨어요. 영어에다가 저기 저거 뭐요. 불어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 장자크 골드만의 어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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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미 예미 어바더 예미 예솔베스 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꿈 말고 종미 꿈꿔요. 빠이 사랑하는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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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